첫 번째 웹툰. 오케이, 무조건 모아야 돼. 포스터. 야, 이거 스피드다. 스피드야. 보여. 조사! 벅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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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원 클라스! 이태원 클라스! 정답이로! 그러니까. 정답이로. 정답이로. 몰라, 이거. 맞잖아요, 맞잖아요. 맞아, 맞아. 이거 몰라. 안 된다.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. 해보고 판단해야지. 톨티브 가져갑니다. 그리고 라이프와 토크 챙겨주시고. 라이프? 라이프? 자, 가져가요. 왜 그래?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아, 너무 자유. 정답이네. 정답이네. 맛있겠다. 정말 맛있겠다. 미안해요. 어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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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리장님이. 어우, 진짜 맛있다. 약간 커피 맛도 살짝 나요. 약간 어른들의 풍미. 어른들의 풍미. 이건 너무 맛있어. 하주 씨도 도너츠 좋아해요? 엄청 좋아. 맞춰야 먹습니다. 미안. 자, 두 번째. 두 번째 웹툰 보여주세요. 동현이 형 아니야? 동현이 형 아니야? 이거 너무 쉽잖아. 지금 우리 학교는. 뭐라고요? 지금 우리 학교는. 정답입니다. 맞다, 맞다. 정답입니다. 아, 이것도 봤네요. 키는 이걸 안 봤어요. 지금 우리 학교는. 정답이 맞습니다. 키가 맞춰내면서. 반식, 반식. 반식. 당근이에요, 당근. 아, 넘겨주고 받고. 아, 좋습니다. 동현이 형. 불법 거래. 불법 거래입니다.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맛을 다 맛볼 수가 있죠. 아, 친구가 옆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맛 드셔보세요. 아, 딱 봐도 맛있어 보여. 아, 먹자마자 빵 오죠. 너무 맛있어. 주 먹고 있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빨리 내봐요.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. 어? 어? 저게 청와대 같은데, 청와대. 청와대 맞는데? 이게 뭐지? 나래. 해요. 남산의 부장들. 남산의 부장들. 뭐라고요? 남산의 부장들. 정답 아닙니다. 아니었어? 청와대 맞는데? 한 해. 한 해. 청와대로 간다? 그런데. 실패. 그런 드라마가 있어?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청와대야. 밖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? 태연, 태연. 태연. 내부자들. 청와대입니다. 내부자들. 청와대입니다. 내부자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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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자들이 웹툰이야? 대박이다. 내부자들 웹툰이야. 난 그건 알아.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깜짝 놀랄만한 웹툰들이 많아요. 이거는 진짜.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놀토 패밀리들만 먹고 있고요. 졸업팀 분발하셔야 됩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이번 문제는 아마 그래 이건 웹툰이 먼저였지 딱 아실 거예요. 보여. 주세요. 시간 좀 주세요. 누구야? 현. 시간 좀 주세요. 누구야? 현. 김비서가 왜 그럴까? 뭐라고요? 네? 김비서가 왜 그럴까? 신. 신. 왜 이럴까? 김비서가 왜 이럴까? 한혜. 피호. 한혜. 왜 이러실까? 한혜. 왜 이러실까? 김비서는 왜 그럴까? 나래. 나래. 실패. 나래 실패. 김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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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부서는 왜 이럴까? 김 부선이 왜 이럴까? 김 부선은 왜 이럴까? 김 부선은 왜 이럴까? 죄송합니다. 말이 잘못 헛나와서. 나 오늘 장사 안 해. 뭘 장사를 안 해요? 김 부선 씨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정연 씨, 아까 뭐라고 했죠? 김 비서가 왜 이럴까? 그럴까입니까? 이럴까? 정확히. 왜? 이럴까? 진짜요? 김 비서가 왜 그럴까? 아... 아... 못 이겨요. 신돌 씨는 참답. 이거는 무조건 샴페인인데. 이거는 신돌 씨가 만든 거예요.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다른 오자로 쭉 갔다가 흔들러 놓고 가져갑니다. 아... 역시 아, 못 이겨요. 신돌 씨는 참답. 아, 런 씨 너무 아쉬워요. 아니, 나르시 때문에 헷갈려가지고. 나 말에 혼나와서 그래. 발음이... 나오는 상사하네. 선배님 깜짝 놀라셨겠다. 둘 다 50대 50. 아, 미치겠다. 나머지. 보여주세요. 가자, 하나 맞추자. 지은아. 나 힌트 좀 줘, 제발. 가자, 하나 맞추자. 지은아. 나 힌트 좀 줘, 제발. 동현, 동현. 풀하우스. 뭐라고요? 실패. 아, 제발. 2022년에. 동현. 미안하다, 사랑한다. 뭐라고요? 2022년에? 2022년에. 그때 봤구나, 그때 봤어. 야! 령원. 산이 맛선. 맞아, 맞아. 뭐라고요? 산이 맛선. 받침. 받침. 미음 받침. 미음 받침. 정답입니다. 네. 이 드라마도 웹툰이었어요. 이거 웹툰이야. 착용합니다. 이게 이제 땅콩이고요. 정확히 맛있어요. 땅콩 가져와, 이거는. 땅콩. 땅콩 가져와서 지금 신도 씨가 나누자. 우와, 삐져나와. 쨈 삐져나와. 크림 삐져나와. 크림 삐져나오죠. 크림 삐져나오죠. 영원 씨 한번 드셔보세요. 맛표현 한번 볼게요. 맛있어. 맛표현 한번 볼게요. 맛있어. 신도 씨 조금 기다려주시고. 오, 잘 드셨네. 맛있죠. 오, 진짜. 야, 방고다, 방고. 오, 진짜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이제 신도 씨 들어가셔도 됩니다. 신도 씨 오래 기다렸어요. 반반 나눠먹자. 아니야, 좋아, 좋아. 너무 맛있다. 스피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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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트. 웹툰 말고 그냥 만화로 내주면 안 돼요? 막 슬램덩크 짱 이런 거. 옛날 사람. 슬램덩크 짱 힙합 에이스 건달.